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몰라 애들 농부 만들어 보려고 하나둘씩 소환하다 재밌었어 이렇게 됐어 재밌더라고 좀 징그럽다잉 풍년이네 여기 음식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얘들 야 저 끝까지 이거 거의 그냥 바이러스 바이러스 번식한 거 아니야 이거? 겁나 시끄러워 여기 너무 시끄럽습니다 빨리 어떻게 사기팅해 주십시오 저꾸모야 간만에 NPC마을인데 그냥 TNT로 터뜨리기에는 너무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심심하지 이게? 심심하고 아이디어 좀 내봐라 TNT에다가 효과를 붙여가지고 터뜨려 보는 거는 메테오 같은 거나 아니면 막 터질 때 용암이 같이 펑 갔다던지 딴 거 딴 거 아니면은 그 외에 있잖아 영웅착지 같은 거 있잖아 영웅착지 알아 영웅착지? 영웅착지? 그 하늘에서 막 갑자기 히어로가 쏴주세요 하면 내가 왔으면 빵 하면 땅바닥 쫙 갈라지잖아 이제 아 아 영웅 등장 doing this 슈우우우우우우 펑 puedan 이런 느낌 으으우우우 뭐어? 어 benefici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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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채택 내가 그거 만들어 드린 오케이 sim dets ip 한번 해 whatever 내가 준비한 것 아이템은 빨간 염려거든 은은정도 높이 올라가서 F 키 누르면 에 여는 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HHHH Internet 충만 겁나쎄 여러분들 제가 구하러왔어요 머플연공 등장 여기 이미거اب 여기 이미 어 나쁜 녀석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 이미 몇몇생존자들 일단 구해주러가자 야 예 이게 높이에 따라서 터지는 게 달라지거든 아니 진짜 내가 더 높이 가면은 더 많이 터진단 말이야 요기 층에서 영웅 등전 야 아야 여기도 글렀다 여기도 글렀다 여기도 이미 어 나쁜 역들이 이미 아 한 말 늦었네 이거 아 야 저기도 조금 남아있다 아 남았다래 아주 구출해야 할 시민들이 구출해라 구출해라. 예쓰! 영웅 등장! 영웅 등장! 아 이 마을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쁜 녀석들로부터 점령을 당했다. 다른 NPC마을 구하러 갔다. 여기 여기 위험한 NPC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 엄청난 악당이 있어. 여기 엄청난 악당이 있다. 위험으로부터 NPC들을 안전하게. 영웅 등장! 심지어 얘는 죽지도 않았어. 야 구해줘라 구해줘라. 와 겁나 크게 터져. 오늘도 한 마을을 구했다. 오늘도 마을을 구출한 영웅 2명이었다고. 보람차지? 엄청 보람차지? 우리는 두 마을을 구했어. 야 이것도 구출해주자. 뭐 이따 구출해주자 이거. 같이 떨어져 볼까? 딴따따! 오늘도 세계를 구하기 위해 우리 영웅은 힘쓰고 있다. 엑이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